네 다음은 울산, 수원 이 두 팀의 맞대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. 이날의 히어로는 뭐니뭐니해도 블루 드래곤 이청용 선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수원도 이전에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연패도 빠져나기 위해서 서로 정말 축하받았어요. 게임 자체가 내용이 너무 서로 좋았고 근데 이제 득점 찬스에서의 승패에 갈렸다고 보여집니다. 뭐 거기에는 당연히 이청용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고 어떻게 보셨어요 이청용 선수의 플레이? 아니 그 특히 첫 번째 골도 그랬지만 두 번째 골이나 전체적인 경기를 봤을 때 이청용 선수가 볼튼 시절 프리미어리그에 있던 시절 그때 또 선수 또 영국에 있으면서 많이 봤거든요 이청용 선수. 아 근데 그 움직임 그런 어떤 무브먼트 자체가 나오지 않았나. 정말 센스 있고 날카롭고 그런 모습들. 이청용 선수의 어저께는 반했습니다. 초반에 첫 번째 본인한테 완벽한 통짜가 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청용이. 이청용이 들어간 줄 알았어요. 근데 그 이후에 뭐 그거를 만들면서 더 멋진 골을 보여주기 위한 느낌이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. 뭐 두 번째 골만 보더라도 이제 우리가 유럽에서 이청용 선수의 그 느낌이 살아난 것 같아서 뭐 선배로서 너무 뿌듯합니다. 그리고 이제 울산으로서는 진짜 천군 맘마. 그렇죠 천군 맘마죠. 이청용 선수도 많은 게임을 들어보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들어올 때마다 진짜 알터랑 같은 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선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아우라까지 보여주는 이청용 선수이기 때문에. 뭐 울산 올 시즌 제가 기대하는 모습이 이청용 선수한테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. 방금 얘기했듯이 이청용 선수가 이제 정말 많은 풀타임을 지금 보장받지는 못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유는 홍성호 감독이 뭐 이제 언더 22, 22제 2학 카드 때문에 그랬다. 뭐 김민주 선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위치가 겹쳐서 이청용 선수가 조금 이제 교체라든지 뭐 아니면은 후반에 교체 아웃된다든지 그렇게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. 이날은 이제 오세훈 선수가 22세 카드로 나오면서 이청용한테 기회가 많이 얻어졌고. 그 다음에 뭐 이후 앞으로 경기에서도 오세훈 선수의 그런 기용 여부에 따라서 이청용 선수가 좀 더 많은 시간을 부여받지 않을까. 그럼 또 팬들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. 이청용 선수 팀의 베테랑이고 좀 구신점인 역할을 하고 치고 있는 선수잖아요. 근데 모르겠어요 선배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이게 마음적으로 여러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들 수 있어요. 게임을 못 뛰는 상황 그리고 많은 추천을 하지 못하는 상황 거기에다가 포인트까지 공격 포인트까지 지금 팀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본인이 심리적으로 좀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잘 잡고선 게임에 임해주는 것 같고.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약간 베테랑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게임을 풀타임 계속적으로 뛰는 게 나을지.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관리를 받으면서 코칭 스탭 관리를 받으면서 시간 조절을 하는 게 선수 입장에서 더 좋을지. 선수 입장에서는 무조건 나가고 싶어 하죠. 게임을 뛰고 싶고 본인이 보여주고 싶고 10분이 10분보다는 20분이 더 좋고. 그렇기 때문에 뭐 풀게임을 생각하고 게임을 준비하고 뛰어야 되는 게 선수의 본 모습이고. 하기 때문에 뭐 베테랑 선수더라도 항상 게임을 뛰고 싶어 할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러나 팀이 정해져 있는 포메이션이 있고. 그리고 지금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. 하기 때문에 그냥 헌신하고 있다는 게 이천훈 선수가 지금 하고 있는. 이천훈 선수가 지금 팀에 헌신하고 있는 게 가장 올바른 표현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뭐 컨디션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쭉날쭉하면 관리하기가 본인 스스로도 힘들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리뷰를 했다시피 일상 경기를 보면 이천훈 선수가 공격 포인트 외에도 팀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. 패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후배 선수들 독려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에서 굉장히 또 수준 이상의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게 있기 때문에. 이천훈 선수는 저는 관리를 패스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 그렇죠. 이천훈 선수 지금 본인이 나왔을 때 제 역할을 충분히 해주기 때문에. 팀에 대한 아쉬움도 솔직히 선수니까 남을 수 있겠지만. 그래도 팀이 성적이 좋게 좋아서 다행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거고. 이게 아쉬운 팀이 있죠. 서울의 기성용 선수. 기성용 선수의 폼은 좋아요. 뭐 패스 풀어주는 폼도 좋고. 아직까지 뭐 중앙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. 팀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는. 본인이 계속 꾸준히 나와가지고 계속 게임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. 이제 심리적으로 그리고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지거든요. 만약에 울산에 있었더라면은 여러 노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데. 지금 서울의 상황이다 보니까 기성용 선수가 꾸준히 나와가지고.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는 게. 지금 이청용 선수와 기성용 선수의 다른 점이다. 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이 두 선수가. 만나지. 이번에 만납니다. 수요일날. 네. 25일. 수요일날. 이 두 선수가. 서울과 울산의 맞대결. 상금에서 열리는. 이 맞대결을 통해서. 이 두 베테랑 선수. 절친 선수가 만나는데. 이 두 선수의 그런 플레이 모습. 경쟁.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. 큰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.